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1년 4월 14일에 추르진 고상학력평가 지구과학2 지구과학2 총평과 해설방위 같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상학생 여러분들 지구과학2를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 일단은 대단하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선택을 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택을 할 때의 그 망설임과 주저함과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마음 굳게 먹고 중간중간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잘 현명하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싶었고 자 일단 지구과학2로는 모의고사를 처음 치러보는 것일 거예요. 그쵸? 고상학생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일단 4월 학력평가는 전범위가 아니죠. 지구과학2 전체 7단원으로 구분했을 때 세 번째 대단원까지만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아직 전범위에 대한 시험이 아니니까 이 전체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어떠한 출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게다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과 시도교육청 주관 모의고사인 이 학력평가는 일단은 출제 기관도 다르고 문제의 성격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고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과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N수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을 같이 참여해서 성적 산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점수 또는 등급컷, 백분위 이런 것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냐? 첫 번째, 그래도 어쨌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소개가 된 것이니 이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챙겨가고 혹시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지만 조금 모르는 게 있었다 또는 이건 뭔가 싶은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챙겼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내신 시험을 여러 번 치러본 경험은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내신 시험은 점심 먹기 전에 다 끝나고 끝나고 짧은 시간만 집중 빡 해서 치르면 되는 건데 지금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짧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도 꽤 긴 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그리고 집중력의 결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주시라고. 아, 물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도 이런 모의고사 봐요. 보지만 지금처럼, 고3처럼의 긴장감과 나름의 중요함이 부각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개념적인 부분들, 자료들, 내용들, 암기사항들, 개념 원리들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 차근차근 챙겨보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이어지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실전 경험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케이? 남아있는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7월 학년 평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0월 학년 평가 실제로 학교에서는 딱 4번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나름 정석적인 과정으로 치르게 될 텐데 물론 뭐 이제 다른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풀면서 연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꽤나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실제 많이 경험해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오케이?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페이스 조절이나 체력적인 부분들, 점검도 꼭 한 번 더 잘 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전체적인 난이도, 난이도가 중요하진 않아. 그쵸? 어, 중요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문제를 푼 친구분들마다 학습량이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매우 쉽게 출제됐습니다. 아시겠죠? 음, 이건 쉬운 거예요. 어? 어, 선생님 이런 거 처음 봤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오케이? 어, 설령. 설령. 어, 이 자료는 처음인데? 이런 형태의 질문은 처음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 원리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음? 절대 본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 선생님 이거는 저기 완전 처음 봤고요. 이거 저 외우지 못했는데 또는 어떻게 이런 걸 암기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름 선지조합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어쨌든 답이 다 찾아질 수 있게끔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그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친구분들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등급컷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봐도 문제는 쉬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마지막 당부 말씀. 여기는 문제를 너무 잘 풀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토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셔라. 아시겠습니까? 전범위도 아니고요. 실제로 머리 많이 써야 되고 뭔가 계산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은 뒤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3단원까지가 무조건 쉽다라는 건 아닌데 여기도 공부해야 될 게 많긴 한데 어쨌든 전범위 시험이 아닌 점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아주 잘 풀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시면 안 된다는 점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잔소리하지 않아도 너무나들 잘 따라오고 있을 거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냥 높아짐에서 한 말씀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그래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야. 또는 짜잘짜잘한 실수를 해서 점수가 안 나온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몰랐다 또는 잊어버렸다라는 것들은 해설강의 듣고 잘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다 잘 풀었어도 해설강의 듣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아는데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시험에 거의 막바지에 지금 지구과학 툴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들 체력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그 어쨌든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난이도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난이도에 대한 의미도 크게 부여하고 싶진 않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본격적인 평가원 주간 문제를 풀 기회가 있을 테니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각 문항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도록 하는 해설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